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자 조림 감자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썰어서 양파리 썰어서 양파리 썰어서 양파리 썰어서 양파리 썰어서 양파리 그리고 들어갈걸 여기서 준비해서 썰어야지 한 5분정도 잠가야지 파 절반만 넣어야지 파 이렇게 양파가 들어가니까 이 파는 이따 음식을 다 맞춰가지고 뿌리면 돼 얼큰하게 열나면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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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포도씨 1onne 기름에다가 볶아줘 양파가 풀어지지 않아요. 들기름을 넣고 여기에 소금을 살짝 뿌려줘요. 간이 들어가게 물 뺀 감자에 소금을 뿌려줘요? 약간 양파 양파 이렇게 볶아줘야 부서지지 않는다고? 양파 물 좀 붓고 노릇해졌어? 물 좀 붓고 여기다 간장 진간장 진간장을 이렇게 넣고 그려오는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은 안 넣었나 보지? 안 넣어 고추장 넣으면 텁텁해 고춧가루를 해야 깔끔하게 넣었구나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미소 ус 고춧가루 양파 고추장 건물 지침 잘 양파도 넣으면 맛있지, 근데 좀 늘어붙는 것 같다. 양파에다가 매실, 매실청, 한 스푼 반, 큰 스푼 하나, 작은 스푼 하나, 마늘 이 정도, 이제 다 뜯갔어. 국물이 자작자작 익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요, 이건 국물을 먹는 거 아니야. 조림이지. 매운 조림. 청양고추. 응, 고추. 응. 응. 이건 넣으면 중간에, 그리고 파. 응. 이제 감자가 다 익었어. 응. 이제 참기름만 넣으면 됐어. 참기름 조금만 넣어도 돼. 이렇게 다 익었어. 이거는 내 위에다 넣는 거. 그렇지? 고명으로. 아, 매운 냄새나네. 응. 맛있게 됐지? 맛있게 됐지? 맛있겠네. 아, 홍고추를 뿌려주는구나. 응. 응. 여기 깨를 뿌려. 응. 매콤한 향이 나네. 맛있게 됐어. 맛있게 됐어. 이제 먹으면 맛있다고 해. 저기 있는 거 꺼낸다. 응.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응.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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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맛있네. 매콤하지? 청양고추 때문에 그렇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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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감자가 맛있네. 응. 응. 막 부서지지 않고 맛있지 않아? 응. 응. 맛있어. 맛있지? 응. 좋은 반찬이네. 응. 깍지 맛있네. 응. 응. 양파도 맛있고. 응. 더 맵게 하려면 청양고추를 더 넣으면 되네. 응. 더 맵게 하려면 청양고추를 더 넣으면 되네. 난 이걸 고추장에 하는건줄 알았어. 고추장 아냐? 고추장 아냐? 고추장은 뭐 텁텁텁해. 응. 응. 하루필 만찬되네. 음. 맛있어. 응. 아주 맛있네. 딴 데 순이 안가 간도 먹고 안 싸면 잘해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잘해? 내 머리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각으로? 감각으로 하는거야? 감각으로 그게 맛있어 콩나물도 못해서 다 사다 먹잖아 그치 그런 사람도 얼마나 애터릴까 요리가 어려워 그래? 나는 요리 쉬운데 이걸 김치에다 볶아 아니 기름에다 볶아야 안 노력했다 그래서 그러지 그 다음에 물 좀 볶고 매술 좀 치고 고춧가리 치고 그냥 쫓아서 그냥 건져 아 그래도 돼? 맛있다 음 감자도 안 먹게 이거지 감자가 너무 맛있는데? 반찬 충분히 돼 음 감자 요리가 원래 맛있어 이거는 소금 약간 안 뿌렸으면 긴 간장이 더 들어가면 시커메 음 그러니깐 아까 한 스푼만 긴 간장 넣고 다음에는 소금으로 좀 뿌리면 그니까 간이 딱 나죠? 그러면 빨개 응 그러면 뭐가 있어? 좋아 요리가 음 간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